천상의 컬렉션의 웬 범죄 프로파일러인가 싶으시죠? 오늘 아주 요상하고 미스터리한 사건의 의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29년 1월 1일 일제강점기의 광화문 거리에 이런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제야의 종소리인데요. 제야의 종소리 하면 생각나는 종이 있으시죠? 어떤 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신각종.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때 울린 제야의 종은 보신각종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총독부가 보물로 지정하고 광복 이후에도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대한민국 국보 제367호로 지정되었던 종, 바로 용문산 상원사 범종입니다. 높이는 약 1.5미터 정도 되고요. 가운데에는 하늘을 날며 악기를 연주하는 선녀님들, 주악, 비천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종 맨 윗부분에 있는 종거리, 용류라고 하는데요. 두 마리의 용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딱 보기에도 상당히 오래돼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종, 우리나라 국보로 지정되었다고 했는데요. 혹시 이 종에 대해서 잘 알거나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없었을 겁니다. 왜냐? 1962년 갑작스럽게 국보에서 해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는 어떠한 문화재 지정도 되지 않았고요. 방치되다시피 하며 반세기를 보냈습니다. 나라의 보물로 대접받다가 하루아침에 고철 취급을 받게 된 이유, 무엇일까요? 바로 이 종이요. 일제시대 때 만들어서 바꿔치기한 가짜 범종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보인 줄 알았던 보물이 가짜로 판명되어서 국보에서 해제되었다. 그냥 그런 단순한 결론이었다면 별 문제가 아니었을 텐데요. 최근까지도 이 종에 대해서 진짜다, 가짜다, 그 어느 쪽도 명확하게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미스터리한 용문산 상원사 범종.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 종의 진짜 정체가 뭔지 하나씩 추리해 보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once again 감사합니다.